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3종 날이 전부 다 깨끗하게 밀어줍니다. 스파이크에서 일으키고 전부 다 제거를 하기 때문에 피부가 깨끗합니다. 제 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다듬어 주면 일어나서 이렇게 줄 사이로 뜯으면 어떤 경우에는 피가 납니다. 그런데 이걸로 해놓으면 피부가 깨끗하고 보들보들 하기 때문에 느낌이 할 일이 없습니다. 너무 또 많이 하면은 나중에 이게 살이 이렇게 노출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조금 나중에 하면은 오히려 적당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